2022년도 6.1 지방선거 특집방송 우리 동네 교육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영 한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빵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전문가 우리 빵샘을 모셨고요. 제가요? 빵샘도 나오셨고요. 지금 입시왕이 비상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어떤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교육정책 교육공약 이런 거를 오로지 입시왕만 전 세계에서 입시왕만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다고. 항상 전국에서 뭔가 그레이드가 전 세계로 올라갔네요.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일 때문에 막 바빠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선거라는 거예요. 내 걱정은 지금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아있는데 이거 선거 이후에 업로드 될까? 오늘 바로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밤새서라도 날 밤새서라도 편집을 할 건데 대통령 선거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바로 또 선거가 있다고 보니까 엊그제밖에 안 됐나요? 약간 선거 피로도라고도 하죠. 선거에 몰입했던 분들이 약간 선거에 관심도 덕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아예 원래 지방선거가 항상 투표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도지사 이런 거 뽑는데 거기에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특히 교육감 선거는 진짜 문자 그대로 아웃 오브 안중 이게 교육감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당 소속이 불가능하고 후보 순서도 랜덤 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솔직히 교육 전문가였던 입시 전문가였던 저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입시 전문가에서 박탈되셨습니까? 네, 박탈되셨습니다. 박탈이 아니고 전직. 전직을 하셨습니다. 현 유튜버? 그렇게 되셨구나.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빵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시다 보니까 직업 바꾸신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입시 전문가는 때려찾습니다. 혹시 뭐 잘못된 예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송토가 빅발쳐 때려주신 건가요? 아니요. 요즘 입시 전문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좀 말은 되겠다. 나는 이제 유튜버에 집중하자. 미디어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제 펜타쌤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보통 선거하면 기호 1번, 기호 2번 하면 그게 상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번이 보통 여당. 2번이 야당. 그래서 이렇게 정치 세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찍으려고 딱 봤는데 교육감은 일단 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 랜덤으로 배정돼 있고 이게 도대체 누구지? 이름만 보고는 이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교육감이 되게 유리해요. 익숙하니까.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알잖아. 얼굴하고 이름이 익숙하니까 그 프리미엄이 엄청나다. 그렇죠. 엄청나죠. 교육감은. 그래서 6.1 지방선거. 이거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혹시 사전투표가 언제인지 아세요? 5월 27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27, 28일. 사전투표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가 있어서 입시황이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지방선거는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색이 좀 떨어져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진짜 지역에 일할 사람들을 뽑으셔야 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방선거를 하기 전과 후에 삶을 비교해보면 기억나거든요. 예전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누구 온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길 청소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네요. 몰라요? 어떤 동네에 갈까. 나는 예전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여왕인가 왔을 때 아 그때 그 날 안동에 그때 지방선거 있었을 텐데 어쨌든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초등학교 때는 확실히 그랬어요. 누가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학사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하루 종일 청소해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이제 선거를 하기 나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장학사 온다고 청소시키잖아요. 어떻게 되세요? 난리 납니다. 일단 요즘 학교에서 애들이 청소 자체를 안 하지 않나요? 그것도 좋고. 그래서 지방선거 열심히 투표하세요. 일할 사람을 꼭 뽑으셔야 되는데 정당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일할 사람을 꼭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라는 직책을 일단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육감이 어느 동네 감이요?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서 막 던지는데 아침이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 그림인가요? 교육감. 조용히 하시고요. 교육감이 일단 현재 총 17명이나 있고요. 각 시라든가 그리고 도 이런 데 교육청 17명이나 있습니다. 시, 도, 광역시. 다 지방 17명이나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방교육행정의 어떤 최고 수장으로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지방교육행정 관련 정책들을 집행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한이 막강이에요. 권한이 막강하고 실질적인 포인트를 실효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살림살이. 중요한 굵직한 정책은 예를 들어서 자사고를 폐지하냐 이런 거는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어렵죠. 그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식. 야 우리 지역 밥. 야 이거 업체들 좀 괜찮은 대로 가자. 아니면 야 우리 급식비 안 받을게 우리는. 야 우리는 급식비 야 5천 원은 적으니까 만 원씩 받아. 그래야 내가 좀 더 해먹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런 거. 다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그래서 초중등 학교의 여러 가지 운영도 관장할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도 관할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해서 성인들 혹은 노인분들의 교육까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학문이나 예술과학기술 지능 정책도 심지어 담당을 하고 예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맞벌이 하시는 유아 들으신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초등 돌봄교실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6시 퇴근이시면 집에 유치원이든 애들 데리러 가면 6시에 퇴근하면 6시까지 못 데리러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공약을 보시면 7시까지 하겠다는 후보도 있고 8시까지 하겠다는 후보도 있고 그런 것들을 관할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설계 권한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런 이런 식의 어떤 권한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건 좀 해라.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가장 결정적인 권한은 이겁니다. 감사 권한. 감사 권한이 있어요. 야 저 학교가 좀 많이 해먹은 것 같은데? 그럼 나도 해먹을까? 그럼 가가지고 이제 술 한 장 걸치고 아 왜 이러세요 교육감님.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어 뭐야 저것도 조사해.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어쨌든 엄청난 권한들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그냥 영유아 어린이집의 급식 수준이 달라진다. 달라지고. 아니면 돈이 몇 푼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돈을 더 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당장. 아니면 뭐 갑자기 우리 집 근처에 무슨 청소년 센터가 갑자기 계속 들어서. 그리고 막 도서실이나 독서관이 엄청 좋아지고 갑자기 무슨 요가 강좌 이런 게 막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다 해먹는다라는 존재가 깔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저희는 뭐 그런 증거 아니고요. 그래서 입시황이 또 준비했습니다. 해먹을라면 해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선거를 해서 뽑는 겁니다. 부모님들. 지난 선거 2018년 6.13 지방선거였어요. 그때도 저희가 한번 총정리를 했었는데 우리 동네 교육감 도대체 누가 나왔는지. 각 시도별 교육감 후보자들 아주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공약들을 갖다가 좀 총정리하는 특집 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류 언론은 선거 공약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통 이제 경쟁률. 아 경쟁률이 아니죠. 지지율. 지지율. 제가 하도 입시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몇 프로다. 누가 뭐 30%를 넘었네. 누가 경합하고 있냐. 얘는 지지율 생중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공약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방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최대한 대충 개수 빨리 하겠습니다. 물려 출마자가 지금 제가 계산한 게 57명인가 8명인 그랬던 것 같아요.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가 6시간 녹화했죠. 지난번에 거의 6시간 찍은 경우 악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빠르게. 크리에이터가 우리 팀 질색을 해요. 힘들어. 압축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능력이야. 그러면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교육감 특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6.1 지방선거 교육감 특집 방송입니다. 먼저 서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우선 제가 교육감 관련해서 이 방송을 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입시양 방송에서 정치색과 관련해서 불만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는 불편할 필요가 없다. 제가 다 사람이 성향이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방송도 정치색 때문에 또 생환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저는 교육은 정치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다 서울대를 보내고 싶어해요. 보수든 진보든 다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건 누가 돼도 보시잖아요. 지금 누가 장관 후보가 돼도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은 정치색이 없어야 되고 실제로 많은 후보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치색 빼시고 진짜로 공약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정치색을 빼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울 교육감 선거의 어떤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서울 교육감은 현대 조희연 교육감이죠. 현재 저희 방송에 심지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심지어 나오신 분이고 오래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감 직선제 이후로 최초로 임기 4년을 끝낸 교육감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전에 교육감들 광노영 교육감부터 공정택지 문용린도 했었나요? 어쨌든 그냥 다 사녀를 못 채웠어요. 대부분 구속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재선을 성공한 첫 교육감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교육감계에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입지가 있으신 분이고 제일 유명하죠. 현재로서는 서울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현 교육감의 주요 성과나 비판점을 좀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성과라고 생각하는 거랑 제가 비판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일단은 이제 조형 교육감은 이제 학생 중심 그 다음에 일반고를 회복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제 소외받는 학생들 관심의 상학적인 학생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고 실제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뭐 기간제 교사 초후 개선한 거 그래서 뭐 저는 대안교실 오디세이 학교 이런 거 혁신학교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초등 중등 정책은 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등학교입니다. 대학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관련된 정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결국에는 입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 조형 교육감의 학원 휴무제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저는 학원 휴무제를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시 사교육자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냐 저 사교육자한테 학원을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상관없어요. 근데 학원을 강제로 다니는 게 북한이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건데 그 얘기도 쏙 들어가요. 이제 교육감을 오래 하시니까 이제 현직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약간 정책 추진이 좀 타협적인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장단이 있고 현재 서울교육감 관련해서 주요 이슈는 이제 조희연 형 교육감이 3선이 가능할 것인가 네. 디펜딩 챔피언이죠. 지금 구두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조희연 후보에게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물론 이제 진보 후보도 여러 명이고 보수 후보도 여러 명인데 보수 후보 몇 면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등비등한 분들이에요. 진보 후보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희연 후보가 가장 강력하고 보수 후보는 제가 진보 보수라는 이게 말도 좀 애매하긴 한데 본인들이 그렇게 지칭하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지칭하니까 그 빨간색으로 지칭하신 그 후보들은 어쨌든 다 대등대등합니다. 공보에 보면 약간 파란색과 초록색 노란색 쪽 후보들이 있고 빨간색 쪽 후보들이 있습니다. 글씨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그것도 좀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모르시니까 보수였으면 저를 찍어달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게 잘못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좀 자사고 통목 자사고 폐지 논쟁 계속 핫하죠. 서울에 특히 자사고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교육감 선거에는 총 3명이 싸웠었는데요. 조희연 교육감과 조영달 후보, 박선영 후보가 했었는데 올해 이번에는 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지금 대분열 상태. 각자 지금 보수의 자기가 대표 후보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직 조희연 교육감이 살짝 유리하게 출발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후보별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깔끔하게 공약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정과 기록이 있든 아니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살이 경력이 있든 그런 거를 오늘 오늘 단일화가 됐네요. 오늘 갑자기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강신만 후보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럼 준비한 거 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후보가 사퇴를 했다고요? 조희연 후보하고 강신만 후보가 단일화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준비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현직 조희연 교육감부터 소개를 하시죠. 현직 조희연이요? 당황하셨어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기본적인 정보 말씀드리면 조희연 교육감 노안이십니다. 지금 61세로 젊으신데 생각보다 늙어보시고요. 성공에 대해 교수를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을 하다가 그때 저희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끌려나왔다. 교육감 선거에 그리고 고승덕 변호사의 미안하다 퍼포먼스로 약간 이제 운 좋게 그때 기적이었습니다. 이거 당선대 근데 이제 그때는 친 따님이 나와서 비판을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자 이제 설명해 주시죠. 조희연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은 어쨌든 이런 분이고 지금 어 일단은 정체성을 진보냐 보수냐를 말씀을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이걸 좀 빼고 가고 싶은데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세요. 진보보수를 빼고 그냥 공약을 듣고 판단을 하세요. 네. 일단은 눈에 띄는 공약을 좀 4개 정도 제가 이제 네. 추렸는데 어 인공지능 교육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이런 거 지금 참고로 이런 뭐 이렇게 AI 뭐 코딩 인공지능 디지털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다 들어있어요. 들어본 거 다 그냥 뭐 융합 뭐 4차 산업혁명 뭐 뭐야 뭐 IT 뭐 IoT 뭐 등등 어쨌든 이런 거 관심 있게 하겠다. 두 번째는 이제 만 자 이거는 상당히 좀 재화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만 3세 아이들 만 3세 이하 아이들에게 만 3세 아이들에게 언어발달 진단이랑 조기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겠다. 오 이거 좋네 난독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전담팀 지금 이제 지금 혹시 영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3세 때 요때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우리 아이가 혹시 이게 자폐는 아닌가 혹시 아니면 자폐는 아닌데 혹시 이렇게 좀 경계선 지능이나 난독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이 늦지 요런 딱 고민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진단을 전수조달 하겠다. 전수로 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아 초등 돌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좋습니다. 이런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시 6시 퇴근인데 6시까지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친구들도 요런 문제 때문에 퇴근해서 올 때까지 어린이집 마치고 4시에서 7시까지 3시간씩 봐주는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해외대학과 MOU를 통한 교육감 추천 입학을 확대하게 이게 뭐죠? 진짜로 있네요. 글로벌 교육을 위해서 해외대학에 보내주겠다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감 추천 이게 학교장 추천보다 훨씬 좋은 거네요. 우리나라 유치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대학들은 많아요. 어쨌든 해외대학은 기본적으로 입학 방식이 다양합니다. 기부 입학도 있어요. 기부 입학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이야기 쉬운데 어쨌든 이거를 뭐 공약으로 지금 제시를 네 가지 정도입니다. 글로벌 그리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지 공약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꼼꼼하게 당연히 뭐 학교평등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나눈 거라서 뭐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넘어가고 눈에 띄는 공약 눈에 띄는 건 학교 주치의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의료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조형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슈가 좀 몇 개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재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좀 구성한 것 같아요. 지금 정책 바탕으로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더 필요한 것 같아. 한 것들을 추가로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알찬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정책 뜬구름 잡지 않고 이런 건 좋은데 지금 민감한 부분은 지금 모두 회피하고 있어요. 민감한 부분은 회피했죠? 예를 들어서 특목자사고를 어쨌든 본인을 계속 폐지하자고 없애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했었죠.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공약에는 전혀 없어요. 뺐구나. 그러니까 이제 민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상과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으로 좀 보여요.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좀 결정적인 순간에 약간 발빼는 성인들 있을 것 같다고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 관련해서도 원래는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 학원 시기하겠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교육 관련된 어떤 건 없어요. 물론 저는 사교육은 교육감의 권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교육만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어떤 의견이 없는 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인감해서 뺀 거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입니다. 현재 저는 이 수사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한 수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상한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예요. 현재 그래서 2018년에 정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비교재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조희연 후보가 돈을 받았다.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당연히 구독이죠. 아니 그냥 해직교사들 중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교육청에 별정직 공무원 하여튼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내 가족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간에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공부문을 보니까 교육에는 좌우가 없다. 공존의 교육 이러면서 이제 하도 반대편 지장에서 이념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자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포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색깔도 파란색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육원은 좌우 이념이 없어요. 아니 없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경상도 분들이랑 전라도 분들이랑 다 서울대에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직 조희연 교육감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 다음은 윤호상 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상 후보 뭐 윤호상 후보는 뭐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도 했고 세계학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현직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도 하시고 총 교직경력이 26년간 교직경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고 말고는 뭐 딱 건 없고요. 그리고 약간 체납 경력이 좀 있습니다. 세금 체납 기본적으로 다들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공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사혁신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인사혁신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공모해서 뽑겠다. 아 예. 예. 그리고 학교자치기구 운영하겠다.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유지 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를 유지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유지하려면 유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설립 목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비 걸지 마시고요.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는 좀 참신했어요. 이런 것도 공모해서 뽑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공모해서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인정. 두 번째는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지원 하겠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진단을 하겠다. 굳이 부모님들이 이해를 돕기 말씀드리면 약간 보수성이다. 이런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시험치게 하겠네. 애들을 진짜 전체적으로 시험을 치겠다. 계속 시험쳐가지고 계속 시험치겠다. 빵쌤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저요? 저요? 갑자기 갑자기 그 다음에 학제개편을 5학년 3학년 3학년 방법으로 하도록 연구를 해보겠다. 연구를 해보겠다는 모양입니다. 533이요? 왜냐하면 학제개편을 본인 권한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를 1년 줄이겠다. 그 다음에 이거 재밌어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교 평화상을 제작하겠대요. 그게 뭡니까? 노벨평화상 거의 이거는 멈춰 수준이죠. 학교 평화상을 만들겠다. 1년 동안 싸움 한 번도 안 한 학교 뭐 잘 모르겠어요. 진행교육니까? 네 알겠습니다. 영어사교육비를 최소화하겠다. 근데 재밌는 거는 영어사교육비예요. 또 곡 집어서 교육청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립형 방과후 학습센터 만들고 영어사교육비를 최소화해서 교육청이 부담을 합니다. 영어 학원비는 다 우리가 되겠다.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알겠습니다. 기타 이슈는 주요 후보는 아니라서 기타 이슈는 약간 좀 없는 게 많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이거는 공보도 딸랑 한 페이지 두 페이지라서 공보도 만드는데 공보물 만드는 것도 돈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소박하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 펜타킬도 강남 서초 교육청 교육장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근데 아마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력이 있어야 될 거야. 자격이 되죠.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공모제를 하는데 자격이 있는 사건 또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상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열린 공모제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강신만 후보는 방금 사퇴하셨죠. 조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강신만 후보님께서는 이분이 이제 전교조 부위원장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괜찮은 공약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조희연 후보로 다니라 했나요? 아 이제 본인이 사퇴하셨기 때문에 조희연 후보로 지지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지 선언을 하신 거예요. 몇 개 두 개만 딱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전체 학교 50%를 교장 공모제로 하겠다. 저는 교장 공모제 적극 추천하는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교사는 수업이랑 생활 지도에만 집중하게 하겠다. 행정적인 업무는 따로 인력을 구성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나 사퇴하셨습니다. 사퇴하셨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후보는 조전혁 후보입니다. 조전혁 후보입니다. 조전혁 후보입니다. 맞습니까? 조전혁 후보고 이분은 뭐 어쨌든 간단하게 좀 재산이 마이너스시네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어요. 네. 청천남동구 의뢰에서 두 번이나 하셨고요. 2014년 경기도 교육감 낙선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를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에서 선출한 단일화 중도 보수 후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교육의 중도까지 중도를 집어넣었잖아요. 보수만 넣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직업이 서울 중도 보수 교육과 후보에요. 계속 본인이 단일 후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후보에요? 네. 직업이 후보입니다. 아 슬프다. 직업 한 번 해야지 진짜. 이분도 어쨌든 공약이 어쨌든 보수 성향이시니까 진단 학업 성취도 평가하겠다. 또 학업 성취도 3층 역량 평가하겠다. 애들 계속 평가하겠다. 본론하겠다. 평가해야지. 점수 매기겠다. 질높은 방과 후 교육하겠다. 방과 후 교육을 질이 낮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방과 후 교육하겠다. 그 다음에 교원복지에 대개 신경을 많이 쓰세요. 교원복지. 교권 강화하겠다. 단임수당 보직수당 현실화하겠다. 이런 건 좋네요. 행정업무 완전 배제하겠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행정업무 좀 배제해야 된다고 봐요. 선생님들. 단임수당 보직수당 현실화해야 돼요. 아무도 지금 단임선생님이 특히 보상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저는 이건 괜찮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정치에서 보산안 교육하겠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혁신학교 교장공모제 폐지하겠다. 헌법 경제금융 논술 한자교육 강화하겠다.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폐지하겠다. 자사고 특목고 유지 자유학기제 폐지하겠다. 자유학기제도 폐지합니까? 고교학점제도 재검토합니까? 저는 다 좋은데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은 왜 폐지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인연과 관련이 있다. 이분이 보니까 전교조를 대기 싫어하나 아 그런가 이게 첫 번째 구호가 전교조 아웃입니다. 전교조 아웃 이분은 제가 할 때는 시뻘건 글씨로 직업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가 아니라 전교조 아웃 뭐야 전도사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할 때는 이분이 사실 핫했던 게 2010년도에 전교조 명단을 한번 이렇게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로 제가 알기로는 벌금도 때려받고 재판 가서 유죄 판결로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재판이 안 좋구나. 아 벌금낸다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조 전형 아 맞네. 기억난다. 기억나요. 조 전형 이때 아마 국회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게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전교조 교총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예예. 아니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나라를 망친다 하시는 분들은 뭘 망쳤냐고 물어보세요. 전교조가 도대체 뭘 망쳤는데 그리고 전교조가 무슨 권한이 있는데 애들을 어떻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총이든 전교조든 애들 뭘 망친 게 뭐 있냐 이거 제가 알겠습니다. 전교조와 싸워온 그러니까 이제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을 전교조들이 추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노동인권교육 민주시민은 잘 모르겠고 이거 전교조가 하니까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건가 하여튼 뭐 전교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라니까 전교조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정치에서 벗어난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일 정치적이세요. 맞잖아요. 실제로 정치인이셨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슈가 된 게 최근 박선영 후보를 욕설로 지침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진짜 박선영 후보를 얘기하면서 미친 했어요. 미친 알겠습니다. 사과를 하셨으니까요. 어쨌든 사과를 했어요. 그게 서울시 지금 교육감 후보에서 제가 볼 때는 단일화가 가장 큰 이슈 아니었어요? 네. 했는데 안됐습니다. 보수 후보들이 네. 좀 뭔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 감정이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오신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교조 아웃을 외치고 있는 조전혁 후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최보선 후보입니다. 최보선 후보는 교육위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탈리아과 대구 카톨릭 때 이탈리아과 조교수 출신이시고 어쨌든 교육경력은 교육위원 그 다음에 조교수 정도 있고요. 네. 정가기록이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벌금이 200만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이 뭐죠? 모르겠습니다. 벌금이 200만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이 뭐일까요? 클 것 같은데요. 옛날입니다. 한 건으로 200인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니까 고통을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얘기해 주시죠. 아니 뭐 북한 사람도 정치인이 되는데 뭐 이 정도야. 눈에 띄는 공약은 미켈란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최첨단 미래산업인데 양상하겠다. 똑같은데 이분은 약간 좀 달라요. 약간 더 나갑니다. 아마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제외해서 고등학교 유치하겠다. 글로벌 창업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아마존 인텔 구글과 제외해서 만들겠다. 아니 그쪽이랑은 상의가 된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인텔고 어 아마존고 구글고 구글고 오 만든다. 좋네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아니 대기만 하면 대박이지. 그 다음에 국내 대기업 삼성 LG 얘네들과도 제외해서 최첨단 특수목적 실업계획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IT 이런 거 교육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 교육은 안 된다. 학교를 좀 만든다. 응 학교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 끌어와서 만들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이 같이. 그리고 이왕 끌어오는 거 구글로 가자. 이왕 삼성 LG 이런 것들은 야 뭐 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교육 약자 취약계층에게 지원기금 1조 원 조성하겠다. 그래서 뭐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까지 학비 지원은 물론이고 고3에게는 매월 30만 원 및 아침 식사 제공하겠다.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자란 저로서는 매우 좋은 정책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4대 위험 시선물 완전 교체하겠다. 뭐 성면 이런 거 교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전반적으로 성향이 진보 쪽에 좀 속하는데 뭐 조희연 후보랑은 정책 연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일종의 단일화는 아니고 정책 단일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아닌데 단일화를 한 느낌이란 뭐 단일화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환급 같기도 한 어떤 그런 어떤 건데 이제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최보선 후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박선영 후보라고 하셨어요. 박선영 후보님 박선영 후보 박선영 후보는 이제 18대 국회의원이셨고 그 다음에 이름이 좀 귀에 익습니다. 지난 그 교육감 선거 후보에 나오셨죠? 네. 나오셨습니다. 18대 국회의원을 하셨고 네. 어쨌든 교육 경력은 조교수 부교수를 좀 하셨어요.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기타 뭐 특이한 건 없고요. 이제 공약을 좀 말씀드리면 그 방과 후 수업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뭐 방과 후 학교 전담 교장제를 수업해서 그냥 아예 담당자를 둬서 방과 후 학교를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겠다. 방과 후 학교는 이제 중고 뭐 초등도 있고 뭐 뭐 하기에 초등을 방과 후 학교로 가나 뭐 돌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 다음에 명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행을 하겠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은 보수 후보라고는 하지만 무상교육은 보수의 정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은 보수고 진보가 없어요. 아니 애들 밥 먹이는데 거기에 진보고 보수가 어딨냐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매년 기초학력 진단하겠다. 매년 기초학력 진단하겠다. 이것도 나오네요. 기초학력 진단 전수평가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형 아이비 연구학교 추진하겠다. 아이비가 이제 몇몇 후보들한테 나오는데 인터내셔널 빠깔로레아죠. 발음이 그게 뭡니까? 본토 발음을 한 건데 왜. 빠깔로레아 빠깔로레아 본토 발음을. 아니 프랑스 사람들이 바게트라고 합니까? 빠게트라고 합니까? 빠깔로레아 프랑스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걸 하겠다. 이걸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 네? 잠깐만. 저도 잘못 봤어요. 뭐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 인권조례를 왜 폐지하죠? 그거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건 없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전반적으로 공약 자체가 뭐 눈에 띄는 건 없고요. 그냥 뭐 무난무낭하다. 그냥 이분은 논란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제가 찾다 보니까 이거를 뭐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논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언비어 같기도 하고 말이 돼? 하는 데서 그냥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예를 들면 제가 고소당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그냥 그냥 치시면 뭐 되게 많아요. 뭐지? 아니 고소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두 분도 세 분도 말을 안 끄십니다. 하여튼 약간의 논란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검색 박선영 논란을 치시면 네. 저는 고소장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무섭습니다.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후보 마지막 후보죠? 마지막 후보죠. 조영달 후보입니다. 조영달 조영달 후보도 이제 익숙하시죠? 이름 자체가 현재 서울대학교 산범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시고 산범대 학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 경력은 당연히 교수 산범대니까 31년 이상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1년 오래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가 가장 젊은 나이로 교육수석 비서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 어떤 경향이 이제 그런 경력이 있으시고요. 네. 류레티눈 공약은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정말 공약이 이분이 정말 정말 뚜렷하다. 뚜렷하다? 네. 뚜렷합니다. 정체성이 정말 뚜렷하십니다. 뭡니까? 자사고 특목고를 강화하겠다. 오히려? 네. 더 많이 만드는 거 야. 유지로도 안 된다. 강화시켜야 된다. 강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 이거 기가 막힙니다. 저는 상상도 못한 공약입니다. 사학에 사학재단에 교사선발권을 보장하겠다. 운영자율권을 더욱더 보장하겠다. 사학에 그러니까 사립고에 사립학교에서 마음대로 채용하고 니들 알아서 하세요.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거를 감사 같은 거 안 하고 니네들이 더 헤쳐먹든 뭐든 안 하겠다. 뭔든 더 헤쳐먹어라. 에이. 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 본인이 사학재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의 자율권을 주겠다. 야. 조심해. 하지마. 그런 얘기. 그래. 허당해요. 운영 자율권을 주겠다는 거죠. 운영 자율권이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아니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감의 권한을 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상학재단을 감시하는 게 교육감의 권한인데 이거를 더 보장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약간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물론 잘 운영하는 사학재단이 더 많다는 거야.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한테는 당연히 운영을 보장이 좀 좋긴 하죠. 아니요. 그런 학교들도 안 돼. 한테 안 돼. 세 번째.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부활시키겠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넘어서 야. 그거 받고 중간기말 왜 안 치여. 초등학생은 도대체. 묻고 더블로 가요. 그러면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 초등학교 시험에서? 네. 이거 재미있습니다. 확실한데요. 이거 진짜 재미있습니다. 화끈하네요. 이건 진짜 저 상상도 못한 정책입니다. 사이버교사 보급하겠다. 사이버교사? 사이버교사를 보급하겠다. 아담. 드디어 BTS가 아이들 수학 가르치나요? 온라인으로? 오. 그러면은 서술형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러겠어요. 이제 사이버가 되면은 온라인 선생님으로서 아이돌 중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의 외모에 목소리만 목소리만 예컨대 그분의 전문가를 입혀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거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버 선생님이 지금 다른 지역 보면 AI 교육 강하겠다는 거 되게 많아요. AI를 이용한 교육을 하겠다. 되게 궁금해서 많은데 그거랑 사이버선생이랑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비슷한 거 해봐서 근데 여기 이제 사이버교사라는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사이버 우리는 아담이잖아요. 사이버전사 사이버교사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제 내용은 챗봇이라고 있거든요. 부모님들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심심이를 더 잘하시지 심심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챗봇으로 학습응답 이런 것들을 좀 칠겠다. 잘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는 고향이 아니고 이 분은 어쨌든 지금 사건 사고랑 이슈가 이 분도 많아요. 놀라지 마세요. 좀 얘기해 주세요. 이분이 지금 3월 28일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통성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요? 네. 아니 대한민국 교육이 잘 되기를 6월 1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까지는 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계속 하시는지는 제가 최근 또 며칠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3월 28일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현재 통성 기도를 하고 계세요. 통성 기도가 뭐냐면 기도를 하면 보통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 내서 하는 기도예요. 아 그래요? 소리 내면서 통성 지금 통성 기도하는 거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통성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내일 한번 갔다 와보세요. 통성 기도는 그분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9일날 삭발을 단행하셨습니다. 삭발? 네. 아 요즘도 이런 거 하는구나. 근데 그런 거 하면 확실히 플래시 사례를 받고 언론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니까 저는 약간 조용대로 봐서 아쉬운 분이에요. 이분 대학도 외국에서 공부하셨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시잖아요. 서울대학교 무조건 물론 서울대학교 사범대 심지어 학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엘리트신데 뭔가 좀 삭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통성 일을 왜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동약을 진짜 서울대 사범대 학장 느낌의 약간 정말 깊이 있는 분이 전문성이 보였으면 더 좋겠는데 전문성이 보였으면 더 좋겠는데 공약들이 몇 개 눈에 띕니다. 아니 이게 뭐 혁신학교를 폐지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는 좀 없애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혁신학교를 없애야 돼 보는데 어쨌든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 교육감 후보 7명을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출마를 하셔가지고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약이 비슷한 게 많아요. 후보가 비슷한 게 많고 약간 이제 그 뭐 약간 성향에 따라서 진단평가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약간 갈리시고 여기에서 이제 전교적 극혐 후보나 아니면 이제 통성기도 같은 어떤 특징을 좀 살리시는 분들 뭐 사학재단의 권한을 더 주겠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어떤 그런 공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소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펜타쌤 잠깐 쉬고 이따가 2부에 등장하시기 바랍니다. 빠지시죠. 자 그러면 바로 경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서울은 뭐라 그러죠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나요 정신이 없는데 경기도는 깔끔합니다. 지금 현 교육감이 이제 이재정 교육감님이고요. 이재정 이분이 이름은 몰라도 얼굴 보면 딱 알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유명하거든요. 뭐 유명하냐면 9시 등교로 거의 아니 그 이분이 국회의원이고요. 후덕한 남성분인데 동일 입문의 여성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9시 등교를 그때 되게 반대를 무릎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 그때 생생히 기억나는데 부모들이 그랬거든요. 아니 우리 맞벌이 부부라서 7시 설치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애들이 9시까지 학교 스스로 가야 되는 거냐 아침도 차려주고 해야 된다 이게 현실성이 없다 막 그런 판도 나왔는데 그때 이재정 교육감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일단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 선 시작 후 조치 그러니까 어쨌든 뭐 추진력은 있는 그러니까 반론이 아니 다 준비하고 그리고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막 밀어붙일 수가 있냐 그러니까 몇십 년간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후보는 이번에 출마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불출말 선언했죠. 네. 불출말 선언을 직접 하셨습니다. 불출말 선언해서 이제 두 명의 후보 뭐 한 명은 약간 진보적인 성향 한 명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으로 지금 그렇게 1대1 구도가 잡혔는데 맞습니다. 지금 단일화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후보가 출마된 후보가 딱 두 명이고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무려 다섯 명이 이제 한 명의 후보로 단일화가 됐고 보수 쪽에서도 지금 이제 한 명의 후보가 딱 나와서 1대1 네. 외나무 다리 매치업이 성사가 되어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9시 등교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뭐랄까 논란이 아직도 있어요. 있는데 그 재밌는 게 그래도 확실히 확실히 교육 쪽이라서 그런지 그 여야를 떠나서 만족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자기의 어떤 정책의 우호적인 지역 말고 이 9시 등교에 약간은 좀 거부감이 있는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있어서 조차도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9시 등교 만족도가 90% 이상이 나왔다고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저는 몰랐는데 초등학교는 뭐 안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엄청 빨리 등교를 했더라고요. 8시, 8시 반 이렇게 9시 등교 이전에 처음 학교 사는 때는 몇 시까지 8시 20분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데 그 전에 강제 자율학습이라 그래서 저는 아침에 7시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저도 뭐 7시 반, 8시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없애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또 맞물리는 게 9시 등교랑 혁신학교 지금 경기도는 혁신학교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경기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혁신학교 정책을 하고 있고 뭐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학력 저하 논란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환영을 받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든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학교에서 학교에서 야자 이런 거 폐지하자. 그러니까 강제 야자를 폐지하자. 자율 야자는 허용하고 그래서 약간은 좀 학생 민주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힘을 쓰고 이분은 장렬이 이분은 장렬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불출마 돌아가시는 것 같잖아요. 아름다운 불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게 퇴좌하셨고 지금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은 불출마 대신 성기선 후보와 임태희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후보 설명으로 넘어갈까요? 성기선 후보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네. 아마 한두 번 만났을 수도 있어. 어디서 영집 사세요? 아니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때 교육평가원 원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교육평가원장? 근데 제가 그때 교육평가원에서 알바를 좀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그때 한번 오면 가면 좀 이렇게 좀 만나지 않았을까?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을 했고 저는 이분을 그냥 TV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TV에서 굉장히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사과를 하셨어요. 왜요? 네. 이분이 그때 이제 수능 국어가 한번 되게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불수능 해서 막 9시 뉴스에서 기자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막 그랬어요. 그 그때 국어 비문학 지문 하나가 비문학 지문 하나가 그때 뭐 과학 지문으로서 기억을 해요. 그 해당 전공자들도 이해를 못했다. 못했다.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는 후보님께서 폴더 인사라고 하죠. 저는 그 기억이 강하게 남습니다. 굉장히 불미스러운 표정으로 위원장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가톨릭대학교 교수를 16년 동안 하신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교육학 박사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한국 엘리트 코스에 맞습니다. 이렇게 밟아오셨고 교육평가원 원장님 소개를 해주시죠. 빨리 근데 이게 제가 공약을 다 봤잖아요. 경기도 인천 전북 또 서울 봤는데 제 느낌은 A후보가 B후보 공약을 보고 카피를 합니다. 좋은 게 있으면 근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 보니까 B후보가 C후보 걸로 보고 또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C후보가 다시 A후보를 보고 저건 좋은 걸 따옵니다. 나중에는 누가 누구 건지도 모르고 결국은 다 엇비슷합니다. 비슷한 건 맞아요. 엇비슷한데 그게 달라요. 강조점이나 넘버원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나의 가장 첫 번째 공약이 뭐냐 저는 그거를 좀 눈이 봤거든요. 성기선 후보는 뭡니까? 성기선 후보는 코로나19 휴중 극복입니다. 이거 좋다고 봅니다. 다들 쉽게 말하면 교육 격차인지 학습 결손을 보충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이밍을 붙여서 이렇게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 제대로 못 가고 학력의 어떤 결손이 생긴 거를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후유증 종합검사로 몸과 마음도 하지만 스마트기기 중독 기초학력 사회상검사 같은 걸 실시하겠다.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건강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것도 자기가 진단을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책임교육. 책임교육인데 초등학교 1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제라 그랬는데 이건 뭐 지금 추산을 보면 이렇게 안 해도 20명 넘기기 힘든 상황이죠.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하고 그리고 이거 보통 이제 초중고 처음 올라갈 때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전환기의 어떤 책임자를 둬서 약간 좀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거 보고 약간은 약간은 뭐랄까 이런 말을 또 쓰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연세가 이제 64년생이에요. 58세예요. 지덕채가 나옵니다. 채덕지네. 채덕지. 지덕지. 아니 또 뭐 좋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는 기본 교육을 실시하겠다. 읽기 쓰기 세마기. 사회성 기초 영향을 강화하겠다. 약간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종합편물세트를 다 담아놓은 교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임태희 후보하고 이 성교수 후보하고 1대1 TV 토론으로 맞짱을 뜬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 토론에 나와서 한 게 네. 뭐 라이트북 이런 게 다녀덕일까? 그래도 제가 느끼는 게 그래도 경기도 교육감까지는 나름 수준이 있는 토론입니다. 뭡니까? 빨리 얘기해 주시죠. 수준 토론이 그 다음에 나올 이제 다른 지역부터는 야 이건 약간 좀 야전인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품위를 유지하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좀 이따 소개할 임태희 후보가 공격을 합니다. 그거 혁신학교 지금 성교수 후보가 약간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나 이런 정책을 다 이어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교육감의 각 비슷한 성향이니까 실패한 거 아니냐. 아이들 학력도 떨어지고 이거 문제 있다.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내가 20년간 교육 분야에 있었고 내 전공이 종단 연구다. 종단 연구라는 게 그거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쭉 따라가는 추적 연구하는 거 해보니까 혁신학교가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거는 거짓이다. 통계적으로 그런 수치는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적어도 성적이 약간씩 올라가거나 유지가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임태희 후보는 안만치 않습니다. 혁신학교는 시험 숙제 훈육 이런 게 없다 그랬는데 그럼 결국 아이들 성적이 올랐다는 거는 사교육을 통해서 올랐다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종단 연구는 초중고 쭉 한 10년 정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혁신학교 일반학교를 옮기고 또는 표본이 사라지고 이런 걸 믿을 수가 있냐. 조사 방법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혁신학교의 어떤 성과에 대한 어떤 약간의 학문적인 토론. 그렇죠. 정책에 대한 효과성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짝 보니까 성기선 후보는 어쨌든 혁신교육 혁신학교 이런 거 계속 이어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더 확장 자겠다. 경기도형 미네르바스쿨이라고 해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같은 걸 만들어서 고교 학점도 이런 것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형 혁신학교를 계속 만들어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는 공약들을 열심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다음 후보로 넘어갈까요? 여기 맞서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보수후보입니다. 보수후보입니다. 보수후보 후본데 이전에는 분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했더라고요. 임태희 후보입니다. 임태희 후보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임희군요. 저는 계속 김태희인 줄 알았어요. 임태희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000, 2004, 2008년도에 이렇게 이때가 2000, 2004, 2008년도가 혹시 그 MP 정권 된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MP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2014년도에는 떨어진 걸로 봐도 2014년도쯤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약간은 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한경대 총장을 3년간 하시고 그 다음에 청와대 전 비서실자 이분도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어요. 현재는 직업이 무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더라고요. 문재인 대 이명박이다. 아니 두 분 다 이제 대통령이 빠지신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이게 확실히 유령 싸움 합니까 지금 언론은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는 뭐 언론에서 언론에서 이제 뭐 이렇게 기사를 쓸 때 문재인 정부 한국교육평가위원장 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싸웁니다. 비서실장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그랬어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공약을 봤더니만 약간은 약간 이분이 꽂힌 건 그거예요.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의 먹거리 중요합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이 보수 느낌에 중도 보수 느낌에 있는 후보들은 일단은 대부분이 진보 교육감 많으니까 진보 교육감은 일단 비판을 합니다. 틀렸어. 잘못됐어.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보 교육감에 하고 있는 게 그 전에 많은 어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추소한다. 그래서 딱히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공약 1, 2번이 다 먹는 겁니다. 진짜 먹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먹는 걸로 밀어붙이겠다. 공약순 1번째가 경기도 카페테리아 급식 방식을 전환하겠다. 학교별 아이들의 급식 시스템을 뷔페식 약간 좀 뭐 그런 식으로 더 좋게 뷔페를 만들어주겠다. 좋습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한참 성장기 배고픈 아이들 원없이 이거 싸움 무지하긴 합니다. 야 나 돈가스 왜 세 개 주는데 그만 싸우면 돼요. 그런 싸움 안 나게 뭐 이렇게 근데 불고기가 나왔다. 그렇죠. 마음껏 마음껏 나는 왜 암파밖에 안 줘. 조금 떠주잖아요. 치킨 나왔다. 마음껏 먹어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원하는 대로 무제한으로 먹어라. 좋습니다. 이게 1번 공이고 2번째는 야 학교만 좀 되나 유치원 애들도 방과 후 무상 제공하겠다. 간식 건강 간식 유치원 애들도 배 터지게 먹어라. 한참 클 때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 사업과 연계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그냥 무한정 주겠다. 잘 먹이겠다.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는 돌봄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서 아이들을 이 나이대는 잘 먹고 잘 놀고 건강에 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컨셉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1 스마트 기기를 쏘겠다. 네. 아이패드나 이런 걸 쏘겠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실험 학교에서 하고 있는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아날로그 교과서 없는 패드나 탭 이런 걸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기를 아이들에게 주겠다. 디지털 교과서. 이걸 통해서 4차 산업 핵심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지금 공약으로 벌고 있습니다. 가방을 안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지금도 가방이 없어요? 애들은? 일부 아이들은? 그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냐가 문제죠. 그렇죠. 지금도 일부 아이들은 거기 패드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체크방 없는 학교 근데 안 퍼지고 있어요. 좋으면 퍼져야겠지. 그래서 공약이 일단 학과는 웰빙 그렇죠. 웰빙 초점을 맞춘 희한한 보수 후보님이신데요. 이분 저기 뭐냐 유사한 걸 봤거든요. 사진을 딱 네 글자가 키워드예요. 뭡니까? 반전교조 아 이분도 그리고 일단 이전에 있는 후보를 부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9시 등교제 폐지 혁신학교 손질 대대적인 어떤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걸 싹 다 바꾸겠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공약집이랑 쭉 갔는데 정치인 출신의 후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어떤 공약집의 양이나 질이 약간 좀 이제 좀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약간 적은 느낌이 나는데 아무래도 실무 경험이 적은 임태후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거는 이분이 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좌관들이 쓰는 거잖아요. 보좌관들이 보좌관들도 실무 경험이 적겠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약이 상당히 좀 깔끔하다 어떻게 보면. 배고프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1대1 후보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인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옆에 있는 인천광역시인데 여기서부터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인물 경쟁이 있고 정책 경쟁이 있거든요. 근데 인물 경쟁이 끝나야 정책 경쟁으로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물 경쟁에서 검증이 돼야 돼. 저분은 큰 흠결이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을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조사하다가 지금 세 분이 출마를 했거든요. 두 분 두 분 두 분의 인물 경쟁 어떤 사건 사고들 구설수들을 조사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 조사를 못해오고 뭐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논란이 많은 후보다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공격을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계속 물고 물고 거슬러 올라가다가 제가 밤잠을 못 자고 그래서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다. 그런데 보니까 정책이 비슷하더라고요. 일단은 현재 교육감이 도성훈 후보입니다. 현 교육감이 도성훈이고 디펜딩 챔피언이고 다시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성훈 후보랑 다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최계원 후보 그다음에 서정훈 후보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로 보면 도성훈 후보와 최계원 후보가 박빙을 싸우고 있고 서정훈 후보는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도 약간 1대1 양강 구도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라든가 이 지역에 그런 게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지 잘 모르겠는데 몇 개만 좀 살펴보면 이슈보다는 현 교육감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고 간단하게 짚어보면 도성훈 교육감이 본인이 주장하기에 가장 큰 게 공약 이행률이 97%다. 97% 우리 인천은 내가 약속한 거에 97%를 지켰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무상 교육 실현이 제일 큰 성과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몇 개 냈냐가 중요해요. 이게 다 하지 마시고요. 이게 저기 뭐냐 저 아는 학원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한 명 소음하고 한 명 붙였다. 그럼 합격률 100%예요. 이런 것처럼 어쨌든 현직 도입 교육감들이 공약 실천을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어쨌든 공약 실천률이 높다. 그리고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무상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동안 도성훈 후보가 다 실현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반론을 합니다. 아니 공약 이행률 97%인데 왜 인천의 학력이 꼴찌냐. 그럼 반박이 있군요. 이게 가장 큰 공격 포인트예요. 인천이 학력 꼴찌예요? 거의 이제 꼴찌 수준이다. 왜냐하면 제가 조사한 데가 꼴찌였거든요. 그러더니만 이분이 반박을 합니다. 아니다. 그거는 허위 정보 허위 사실 가짜뉴스다. 2014년도에는 약간 좀 바닥이었는데 자기가 쭉 이제 하면서 2021년도에는 8위로 8위로 올라왔다. 중간에 올라왔다. 전체가 전체가 몇 개죠?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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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8위 중2권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수능 1, 2등급 비율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9위에서 6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 도성은 교육감의 어떤 재선에 빨간불이 켰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 인권 강화예요. 네. 좋은 거잖아요. 듣기에는 좋은 거. 이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 폭력을 허용하지 않다. 이건 당연한 거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신체적 허용은 괜찮은데 정신적 폭력이 이런 거예요. 각 과도한 학업을 강요한다. 또는 어떤 자율성 옷이나 복장이나 자율적인 거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학생이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은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이거를 약간 좀 교육도 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결사 반대한다고 부모님들이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학생 훈육을 위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군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거의 뭐 좀 그런데 지금 노선관 교육감이 무자격 교장 공모제 비리에 연루가 돼 있다. 그래요? 이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교장 공모는 요즘 많이 하는 건데 돈 받고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정교조 출신에 이렇게 사람을 꽂아준 거 아니냐 네가 라고 비판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당연히 부인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뭐 법화 사용 논란도 있네요. 아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 인천광역시의 어떤 프레임을 기자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인천교육감 선거 사상 첫 보수 단일 후보 최계훈인데 전교조 출신 현교육감 도성훈 후보 싸움이다. 매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각 후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현직 교육감부터 살펴볼까요? 이분은 중등교사를 한 26년 하신 분이에요. 교장도 2년 했고 그 다음에 현 교육감을 하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평교사 교장 그 다음에 교육감 쭉 어떻게 보면 정통 코스를 밟아오신 분이죠. 지난 선거 2018년에서 첫 번째 교육감으로 됐고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저는 1순위 교육 공약을 보고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안전? 이거 뭔가 불안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감염병 이거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등교길 등교길에 사건 사고 생기나요? 어쨌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다가 잠깐 나 볼래 야 나 친한 척해라 이거 혹시 그럴 수가 있으니까나 저도 어릴 때 많이 당해봤습니다. 안전망을 좀 구축하겠다. 학교폭력 이런 거부터 중요하죠. 이게 1순위다. 이거 보니까 소아암이나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 질병 문제를 좀 교육감이 책임지고 하겠다. 이거를 지금 1순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순위는 이제 진로 진학 직업 교육 다양한 적성에 맞게 요새 뭐 한참 뜨는 분야인 메타버스를 기반을 해서 사이버 진로 교육으로 1대1 맞춤 지원을 하겠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직접 만나서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라도 초중고태 꾸준하게 진로 적성 꿈 희망 목표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얘기해주고 하는 게 저는 없는 것보다 확실히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전문가 1,000명을 위촉해갖고 1대1 멘토를 연결해주겠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저는 확실히 실험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수시정시 맞춤형 대입 지원단 이거 좋네요. 정시준비 학생 지원을 위한 정시 지원단 이거 뭐지? 정시 컨설팅 해주겠다는 건가요? 어찌됐든 수시정시 관련해가지고 컨설팅이나 그런 거 해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해주는 거고 같은 연장선에서 앞으로의 키워드는 디지털 생태 교육이다. 디지털만으로만 안 되고 생태 환경이죠. 이거를 같이 엮어서 엮어서 학생 1인 1 노트북 쏘겠다. 노트북을 쏜다. 노트북 갑니다. 초중고 코딩 교육 그다음에 AI 시대 행복 배움 학교 3.0 3.0은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육감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얹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하는 다양한 공약들이 현직 교육감 공약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게 많아요. 양쪽으로도 굉장히 풍부하고 잔뜩 많이 해놨습니다. 사실 보면은 다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성이나 아니면 용어의 선택이나 그런 것들이 해본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더 민감하게 캐쳐내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 띄는 거는 이천이 어쨌든 바다로 연결된 도시다가 보니까 1인 1 외국어 교육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같은 거 다 1인 1 외국어 교육을 가르치게 해주겠다라던가 학생 국제교류를 매년 만 명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서 마음껏 아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이런 것들에 상당히 눈에 띕니다. 뭐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있네요. 뭐가 이게 사실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클레미어 걸면 안 되는데 이분하고 경쟁하고 있는 최기현 후보 후보가 현직 도성원 교육감의 카드 내역서를 깠어요. 깔 건 까요. 이게 법인카드죠? 법인카드 공공카드로 어디다 쓰고 다녔냐 이거는 다 볼 수 있는 건가 봐요. 공개된 자료로 봤더니만 다른 건 괜찮은데 이분이 너무 밥을 비싼 걸 먹고 다닌다. 신문기사 워딩이 서민들은 인천 시민들은 한 끼에 7천원, 8천원짜리 먹고 이것도 힘겨워 하는데 한 끼에 3만원이 넘는 이 비싼 식사를 그게 아마 3만원이 김영란법하고 연관돼서 금액을 문제시 3만원이 아닐까 싶어요. 3만원 넘는 식사를 한 기록이 꽤 있다. 한 끼. 그리고 심지어 특히 6월 23일에는 정책보좌관, 비서실장 등과 함께 하루에만 6번의 식사를 했다. 하면서 52만원을 썼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런 좀 약간 흠결이 있고요. 쪼개기 걸자 같은데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전교조 출신 현 교육감인데 지금 나온 공보물 있잖아요. 공보물에서 이분의 어떤 이력 그러니까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국장, 전교조 인천지부장 이걸 전부 다 누락했다. 그러면 이거를 공정한 공보물에서 뺐다. 네. 그래서 전교조라는 말을 다 빼서 이거 좀 뭐라 그럴까 자신의 경력을 허위나 허위나 알 권리를 투표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성은 교육감님 현직 교육감으로서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공보물을 만들어놨으니까 인천 사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그 다음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전자죠. 도전자, 최계훈 후보입니다. 대학교 교수를 총 한 18년 했네요. 네. 인천대학교 여기서 교수를 오래 하셨고요. 그래도 재미있는 이력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했어요. 수자원공사요? 네. 그리고 학력은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저기 토목공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토목공학 박사니까 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 관련 공약 이런 거 있습니까? 그래도 죄송합니다. 그걸로 지금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게 다른 쪽에서 최계훈 후보한테 교육 현장을 모르는 물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좀 네. 어쨌든 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된 후보입니다. 최계훈 후보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미는 넘버원 공약은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도입하겠다. 인천 학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올려주겠다. 학력 저하 및 교육 격차를 이렇게 해소를 하자. 그리고 이제 수업 참가가 어려울 정도로 문외력이나 수혜력 국어 영어 수학이죠.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겠다. 학습 포기 자존감 상실 방지 건전한 인격 형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생활능력 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겠다. 기초학력 전담 교사로 깔아주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그리고 전수평가 또 있어요. 기초학력 전수평가에서 기초학력 지분 대상자를 선장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보수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입니다. 전수평가하겠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어느 땐가 특정 후보들끼리 모여서 전략을 짠 것 같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프레임을 이걸로 가자. 전교조 아웃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로 가자.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안심입니다. 공약순이 두 번째. 네. 안심.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을 책임지는 이때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나 봐요. 새벽과 밤늦게 어두울 때 그러니까 해가 없을 때 안심 안심 온종일 돌봄 확대 사람이 가장 잔인해지기는 시기가 아침 돌봄 아침돈 보험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침 독서관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하겠다. 저녁 시간에 돌봄을 연장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4차 산업협시대에 맞는 디지털 소화기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단말기 보급 들어가네요. 1인 1단말기에 뭐 이거저거 코딩 교육 뭐 이런 거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단말기? 받고 하나 노트북 더. 이거 저기 준다 그러는데 나도 안 줄 수 없지. 그 제 아버지 친구분 중에서 아니 무슨 레이스 아니죠. 아버지 아버지 친구분 중에서 태권도장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태권도장이 몇 개 있대요. 그런데 태권도장 오픈할 때마다 오픈 선물을 주는데 한 태권도장에서 여름에 물청을 줬대요. 애들한테 그런데 물청을 주니까 애들이 그 도장 애들이 타글로 가요? 아니 그 도장 애들이 물청 받았잖아. 타 도장 애들이 물청을 쏘더래. 그러니까 그 도장 관장님이 열받아가지고 물청 중에서 쌍으로 나가는 거 있대요. 그러더라고요. 펌프치고 이런 식으로 더 큰 거 주고 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느낌이 납니다. 최기현 후보는 확실히 다른 분야에 있다가 온 분들은 약간 공약집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는 약간 두께가 얕습니다. 적어도 학교에 들어가는 물은 깨끗하겠네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몇 가지 있습니까? 이슈나 이런 게? 이슈가 몇 가지 흠결이 있는데 첫 번째 이분이 논문 쓴 거 있잖아요. 논문 검증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카피킬러 거기에 넣으면 표절률이 뜨거든요. 몇 퍼센트가 보통 기준이 한 20%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이런 표현 같은 게 똑같을 수는 있는데 문장이 딱 똑같은다고 하면 표절률로 잡히거든요. 이게 표절률이 88%가 나왔어요. 88%면 거의 뭐 안 고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타인의 지식을 훔쳐. 근데 이거 정부 지원받았은 논문이거든요. 타인의 지식을 훔쳐 국민의 세금을 챙겨갔으니 세금까지 받았으니까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책임선거도 나름 반복을 하는 게 인천대 총장선거는 논문 표절 검사를 엄격하게 한다. 카피킬러 그거 그거보다도 이게 더 엄격한 거다. 이미 표절이 아니라고 끝난 사안이다. 받았다. 총장선거 당시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반박을 했군요. 아니 반박한 걸 떠나서 남동 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심인 명예훼손 공직선거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했습니까? 이 논문 표절을 주장한 그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의견이 없고요. 카피킬러 상으로는 88%의 표절률이 나왔다. 개인적으로 저도 논문을 써본 사람으로서 카피킬러는 그닥 신뢰를 안 해요. 아 그래요? 저거는 근데 88%는 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베낀 게 맞아요. 저거는 저 정도 놓치면 표현상으로는 베낀 건 맞는데 사실 논지를 봐야죠. 아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이나 어떤 설명이나 그런 거를 컨트롤시 컨트롤 부위로 따온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결과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독창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그 다음 후보는 아니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또 있어요? 네. 또 있는 게 아 이분이 그 지금 거주가 인천으로 돼 있는데 예비 등록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인천으로 이사를 왔다. 아 인천에 살지 않다가 원래 이제 부천에 살고 있는데 선거 출마를 위해서 부랴부랴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거 아니냐. 부천이면 보통 인부천으로 이렇게 묶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같은 인천에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동대감을 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최근에 오셨다. 이사를 왔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 후보 서정호 후보입니다. 이 두 분이 사실은 거의 조금 치열하게 쌓고 있고 서정호 후보는 약간은 뒤질이 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약만 살펴보면 첫 번째 교사를 조금 하셨어요. 4년 정도 3년 7개월 교사를 하셨습니다. 술마 경력이 좀 있고요. 지방선거에서 술마해서 2018년도에 당선되는데 뭐가 일단 그렇습니다. 자 얘기를 해 주시죠. 서정호 후보 현재는 무직으로 있고요. 직업을 구하려고 하시면 노력 중이시죠. 재산신고액이 마이너스예요. 이분은 정가는 없는데 아마 지방선거 하면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역시나 1순위는 이겁니다. 안전 학생들이 안전한 인천 인천이 그런 동네라니까 하지 말라고 좀 특이하네요. 안전을 강조하는 시도가 많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불안하다. 국민들이 불안하다. 시민이 불안하다. 이게 뭡니까? 진짜 이거 있어. 학교별 두 명씩 안전실무사를 배치하겠다. 거봐요. 보디가드를 세워주겠다. 그런데 전국에 다 필요한 거니까요. 굳이 인천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 혹시 골목골목 다녀야 됩니다. 골목골목 어두운 골목에서 형들이 이리 와봐. 그러면 저 초등학교 때 끌려온 듯이 있거든요. 그때 주머니에 500원 뺏겼는데 되게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저는 옛날에 1300원 뺏겼습니다. 초등학교 때 고등학생 형들 진짜 무서워요. 맞아요. 저 멀리서 눈 맞으시면 그때부터 쫄아요. 그리고 순찰을 돌겠다. 급식 급수의 질을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 이게 1순위고요. 2순위는 교육위입니다. 교육환경 과밀학급을 개선하겠다. 낙후된 시설을 최신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고향순위 3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기초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공약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3명의 후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선거 쭉 한번 총정리를 해봤고요. 서울 7명의 후보 경기도 2명 인천은 3명의 후보가 출마되어 있습니다. 각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공부문을 쭉 읽으면서 혹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공약이 있는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전라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